무도 좋아요 무도 좋아요 안녕하세요 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일 삽입과 또는 링크하는 방법과 스프레드 시트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구독자분께서 문의를 주셔서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파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텐데요 원노트에 파일을 삽입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우리가 삽입할 수가 있어요 첫번째는 원본 파일을 직접 링크하는 방법이에요 컨트롤 K 단축키를 사용해서 파일을 직접 링크로 해서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복사본을 만들어서 원노트에 첨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원노트 삽입 기능이에요 그러면 먼저 1번에 원본 파일을 직접 링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장점은 원본 파일을 직접 수정 및 저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저장 위치나 컴퓨터에 따른 링크 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zip PC에서 링크한 경우에 회사 PC나 태블릿 PC에서는 연결이 안되는 증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복사본을 만들어 원노트에 첨부하는 방법인데 이 기능의 장점은 원본과 상관없이 복사본을 수정 및 저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원본 파일과 별도의 복사본만 수정 및 저장이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원노트에서 삽입되어 있는 파일을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본 파일이 변경이 안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원노트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 원노트에서 이런 페이지를 새로 만들 때 어느 섹션에 넣어야 될지 구분이 가지 않을 때는 항상 인박스에서 새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새 페이지를 한번 만들었고요 여기서 첫 번째로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일 삽입 링크 앤 스프레드 시트 스프레드 시트 이렇게 하시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1번 원본 파일 직접 링크하는 방법 방법이 되겠죠 이게 컨트롤 K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원노트의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우선 제가 원노트 파일 링크라고 이렇게 친친 다음에 이걸 블럭을 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연결을 하셔도 되고 또는 단축키로 컨트롤 K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링크가 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컨트롤 K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기존에는 여기에 원노트의 주소를 넣게 되면 원노트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아래쪽 선택을 해줘도 되고 또는 여기 옆에 보면 폴더 모양 있죠 여기서 파일 찾기를 누르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드롭박스에 엑스마인드에 보면 여기 파일 첨부 테스트라고 제가 파일을 하나 넣어놓은 게 있어요 이거 샘플 저 같은 경우에 현재 공인중개사라서 제가 상가 분석해놓은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파랗게 링크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클릭을 하면 원노트에서 보안알림이라고 나오는데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외부로 링크되어있는 것들은 혹시나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안알림이 되어있는데 이건 제가 알고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얘를 눌러서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파일이 직접 링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테스트라고 하고 종료를 눌러보면 저장하시겠습니까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열어보면 방금 보면 여기 테스트라고 제가 수정한 내용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삭제를 하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직접 링크가 되는 방식으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이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원본 파일을 직접 수정 및 저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단점으로는 저장 위치나 컴퓨터에서 다른 PC를 연결할 때 안되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집 컴퓨터에서 링크한 경우에는 회사 컴퓨터나 태블릿에서는 연결이 안되는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으로 이번엔 복사본을 만들어서 원노트에 첨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파일을 가지고 삽입을 들어가셔서 파일 인쇄물을 한번 해볼게요 파일 인쇄물 마찬가지로 제가 파일 첨부 테스트 샘플 파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파일 첨부가 이렇게 돼요 파일 첨부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출력물로 인쇄로, 이 한 장이 인쇄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파일 샘플이라고 이렇게 지금 파일이 이렇게 링크가 돼 있는데 여기서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거를 확인 눌러주시면 지금 이렇게 똑같은 파일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테스트라고 제가 변경을 해볼게요 테스트 그리고 종료를 하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래 인쇄물은 최신 버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이 테스트를 제가 이 부분에 입력을 해놨는데 입력이 안 돼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인쇄물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인쇄물을 새로 고침을 해줘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변경된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선은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삭제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해볼 거는 파일 첨부 기능이 있어요 파일 첨부 요것도 마찬가지 파일 첨부를 해서 이렇게 해주면 파일 첨부가 있고 스프레드 시트 삽입이 있고 차트 또는 표 삽입이 있는데 맨 처음에 파일 첨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 첨부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아까는 요 원노트 파일 링크는 제가 원본 파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본 파일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복사본을 만들어서 원노트에 첨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요거를 더블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확인 누르시고요 지금 보시면 똑같은 파일인데 여기서 제가 요 테스트 부분에다가 테스트 1번이라고 치고 저장을 해볼게요 여기 저장을 해서 종료를 시켰어요 그러면 요 파일을 다시 클릭을 해보면 요게 그 동기화가 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정 시간을 좀 지나고 나면 요걸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테스트 1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정을 하지 않고 그러면 요거는 제가 복사본인데 요거랑 요 위에 원본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지금 보시면 요거는 원본은 테스트가 입력이 안 돼 있잖아요 원본을 직접 제어를 하는 거라서 그런 거고 지금 원노트의 기능을 이용을 하는 원노트의 기능을 이용하는 삽입에서 파일 첨부는 요게 변경이 되지가 않아요 요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셔서 그리고 여기서 이름 바꾸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름 바꾸기를 하셔서 보시면 요기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복사된 이라고 앞에다가 넣어 줘볼게요 복사된 그렇죠 요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파일 첨부하는 기능이었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